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사람에서 당국고 심중섭 교장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 공모 계획서에도 적어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이 학교에 공모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 학교란 당국고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국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당국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당국고등학교는 1984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이고 그러니까 대략 한 35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저희 학급수는 29개 학급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는 좀 큰 규모의 학교가 되겠고요. 1학년이 9개, 2, 3학년에 각각 10개 학급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이고요.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6대 4 정도 되고 학생들은 대략 한 800여 명 정도가 당국고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고등학교가 자랑할 게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국고 하면 사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당국고 하면 타이틀이 붙은 게 고교학점제연구학교, 이거는 교육부 지정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점학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그다음에 자유령 공립고, 그다음에 또 미래교시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학교.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진로, 학생들 진로에 맞춤식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어떤 학점에, 일정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거를 연구하는 학교가 바로 당국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한 7개의 학교가 공사립을 합해서 되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국고는 요새 전국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작년대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꿈담은 교실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로 최초로 저희 학교가 지정이 돼서 구축을 했는데 4개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즉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우리가 아고라, 토론실을 토론할 수 있는 아고라실, 그 다음에 창의실 그거는 공연관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카페식으로 돼 있는 자주실과 협업실 이런 것들이 구축을 했더니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와서 한 달에도 두세 이런 학교들이 찾아와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당국고는 동작관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문 학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형 공립구이자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인 만큼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물론 요새 이슈가 돼 있는 코딩 교육 이런 쪽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험, 소프트웨어 체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내에서도 하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하고 주변에 있는 숭실대학과 저희가 M.O를 맺고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과학 아카데미, 수학 아카데미, 인문사회 아카데미 이런 쪽으로 각각 영역별로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거라면 수학 아카데미에서 실험수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동자관학 이런 교육지원청의 지원금을 받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관학구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학을 단지 이론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자기가 도전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수학과 관련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이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지금 아마 시청하는 학생들 물론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도 있지만 주로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 건지 고민하지 마시고 당국 걸어오세요. 거기에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꿈과 길을 다 펼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자사고 가니, 외고 가니, 과학고 가니 많은 고민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당국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고 당국고를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국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